아니 이거 언제 고쳐줘?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쬐끄만 해놨어 언제 고쳐주는데 아니 이거 지금 한 일주일 되지 않았나? 아니 이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쭉 늘려줘야 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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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크 쭉 꿇을게 맹? 아니 이거 내가 처음에 그냥 내가 설정을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여러 번 바꿔봤다 아니 왜 자꾸 이거 풀려있는 거야 이거? 자 1920x1080 자 이걸로 저장 딱 하고 플레이를 합니다 뭐냐? 어 됐다 안 켜지는 중 아 뭐냐고 왜 쬐끄만해지냐고 어? 하하하하 나 이거 아니 이거 이렇게 내가 꼭 나는 이런 커스템으로 늘려줘야 되거든요? 이렇게 늘려주다가 내가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옆에 이런 식으로 잘못 맞춰서 이대로 녹화가 되고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이 삐죽 튀어나온 거 영상 내내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어디 체크 못해가지고 그럼 우리 시청자들도 이제 눈치 못채가지고 놓쳐서 이게 그대로 이대로 녹화가 되는 거지 이게 내가 전체 화면은 안되는 게요 F11 눌러서 전체 화면도 이렇게 됩니다 저는 창 모드가 기본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송출되는 화면이 제 화면에서는 창 모드예요 내 화면은 전체 화면 녹화가 아니야 화면 다 잘리잖아 너무 거대해졌어 아니 무슨 고양이 어? 뭐 고양이 성장일기도 아니고 뭐 아기 고양이 때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 고양이 이게 막 성장한 고양이 그리고 이제 시간 지나가지고 돼지 꼭 고양이 성장일지 보면은 쬐끄만 할 때 귀여울 때 그리고 조금 조금 큰 상태? 그리고 다음 바로 대진양이 되던데 성장일지 보면은 꼭 그렇던데 전체 화면 하면 인벤토리 안 보이겠다 야 밑에 부분 잘려가지고 핫바가 아예 안 보이겠는데 이거 아 이걸로 컨텐츠 하자고? 이렇게? 어? 이렇게 하니까 이거 게임 시작 버튼도 못 누르는데? 어? 맵이 어떤 맵인지 모르겠어 아무거나 맨 위에 거 한번 들어가 봐 아 이거 쇼츠 아니야? 야 쇼츠 비디오네 쇼츠가 그 다른 의미의 쇼츠인 것 같긴 한데 말 그대로의 쇼츠인 것 같긴 한데요 아 버그 빨리 고쳐달라고 자 이렇게 딱 해서 잘 맞춰줘야 된다 그거죠 그리고 은근슬쩍 내가 여기에 이렇게 안 맞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늘 게임하는 내내 신경 쓰이지 않을까?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같이 짜증 내더라 어 그니까 어 바로 그니까 부터 나오더라고 좀 큰 문제지 않나? 되게 오래 걸린다? 전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막 그 카페에 그런 거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창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잖아 이런 식으로 그게 이유입니다 내가 뭐 고쳐지겠지?